나무 타는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갑과 을이 살았습니다. 둘은 산에 가서 함께 나무를 하는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성격은 매우 달랐습니다. 을은 약삭빠르고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서 언제나 좋은 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성격이 나약하고 나무를 잘 타지 못해서 오래되어 바싹 마른 풀이나 긁어모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을이 의세대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무를 할 줄 모르는구나. 평지에는 좋은 나무가 없어. 나도 전에는 하루 종일 죽도록 힘들여 일했지만 한 짐을 채우지 못했지. 그래서 나무하는 일은 제쳐두고 나무 타는 법을 배웠어. 처음에는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아래를 보면 아찔하더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 그렇게 한 달쯤 지난 뒤에는 높은 나무 꼭대기도 무섭지 않고 평지랑 똑같게 느껴졌어. 그렇게 해서 남들이 못 올라가는 곳까지 올라가서 좋은 나무를 많이 했지. 이 일로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 그건 바로 평범한 일만 하는 사람은 남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야. 가만히 듣고 있던 갑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땅바닥에 있고 너는 나무 위에 있어. 너는 나무 위에서 땅에 있는 나를 보고 왜 못 올라오지? 올라오면 좋은 나무를 할 텐데. 하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나무 위에 있는 너를 보고 왜 내려올 줄을 모르지?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해. 높고 낮은 것은 사실 너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꺼번에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화근이 깊어지고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면 실패가 따른다는 거야. 나는 네 말을 따르지 않겠어. 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을이 낭떠러지 위에 있는 크고 높은 소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치다가 미끄러져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절한 을을 아버지가 들 것으로 실어와 치료를 했지요. 을은 한참 만에 겨우 깨어났고 몇 달이 지나서야 음식을 입에 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는 부러지고 두 눈은 멀어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지요. 을이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갑에게 가서 높고 낮음에 대해 물어보세요. 을의 아버지가 갑을 찾아가 묻자 갑이 말했어요. 대개 위와 아래는 정해진 위치가 없고 높고 낮음도 정해진 개념이 없습니다. 아래가 있으면 반드시 위가 있지요. 낮은 것이 없다면 어찌 높은 것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법이지만 높은 데 올라가면 스스로 낮다고 생각한답니다. 결국 높다는 것은 낮은 것이 차곡차곡 쌓인 것이므로 아래는 위로 올라가는 출발점이지요. 늘 높은 데 있지만 높은 곳도 낮아지기 쉽고 위에 있기를 즐기지만 위에 있다가도 내려오게 되지요. 높은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그 높은 지위를 잃어버리고 나면 낮은 곳에서 편안히 있고자 해도 편안할 수가 없답니다. 을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갑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을이 나무를 한 적에 높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높이 있는 것을 탐내고 낮게 있는 것을 무시했지요. 그러니 어찌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나무를 할 때 누구나 좋은 나무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런데도 좋은 나무만 찾지 않는 것은 좋은 나무는 높고 위험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에 눈이 멀면 위험한 것을 모르게 되고 계속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숨은 위태로워집니다. 을은 그것을 잊었던 겁니다. 을의 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이 잠시 다물었던 입을 열었어요. 전엔 을과 오랫동안 산에서 나무를 냈지만 언제나 을이 나무 한 양의 판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불만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얼마든지 나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은 매우 위험한 곳에서 나무를 하다 젊은 나이에 패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아무리 나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비록 평범하게 나무를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니 앞으로도 계속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낫고 누가 못하며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을의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갑의 말을 전했습니다. 을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한바탕 통곡했어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몸이 높아지면 목숨이 짧아진다는 것을.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고 말입니다. 크게 반 쌀 구멍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백성이 살았는데 집이 관가 창고 옆이었어요. 이 백성은 장사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지내는데도 저녁마다 다섯 대의 쌀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궁금한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 쌀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 백성은 쌀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내와 아들딸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요. 이 백성은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먹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쌀 다섯 대를 가지고 와서 하얀 쌀밥을 해먹고 괜찮은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살림이 텅 비어 있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 백성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자 은밀히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예야, 저기 관과 창고 몇 번째 기둥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크기가 손가락만 해서 그 속에 쌓인 쌀이 막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단다. 그러니까 손가락 굵기만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구멍 속을 후벼서 쌀이 흘러나오게 하려무나. 그러나 하루에 다섯 대가 되면 무조건 멈추라는 말도 했습니다.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당부했지요. 예, 아버지. 아들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안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백성이 죽은 뒤 아들이 뒤이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옷과 음식이 나아지지 않고 아버지 때와 똑같았지요.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아들은 구멍 파는 끌을 가지고 가서 기둥의 구멍을 크게 팠습니다. 구멍이 커지자 쌀은 전보다 훨씬 많이 흘러나왔어요. 구멍이 더 크면 더 많이 나오겠지. 예전에 비하면 열배 스무배의 쌀이 나왔지만 아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둥의 구멍이 뻥 뚫렸지요. 창고를 지키는 관리는 이를 금세 알아봤습니다. 이런 나쁜 놈, 광가의 쌀을 몰래 훔쳐가다니 관리는 아들을 붙잡아 큰 벌을 내렸답니다. 항아리에 갇힌 도깨비 옛날 어느 바닷가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작은 항아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부는 이상하여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어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이상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엄청나게 큰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히히 참 맛있게 생겼는걸 도깨비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어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된 어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어부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님, 잠깐만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꼭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가르쳐 주시겠어요? 허허허, 웃기는군. 이제 곧 잡아먹힐 놈이 무얼 알아본단 말이야? 예, 다름 아니라 마지막으로 도깨비님의 신기한 재주를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부의 말에 도깨비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내 재주를 보고 싶다고? 어떤 재주를 보고 싶은지 말해봐. 나는 워낙 재주가 많으니까. 몸뚱이가 큰 도깨비님이 어떻게 이 작은 항아리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신기한 도깨비님의 재주를 보고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어부는 정말로 궁금한 것처럼 시체미를 뚝 떼고 도깨비를 축혀세우며 말했습니다. 가장 쉬운 재주인데 신기하다고? 소원이라니까 보여주지. 자, 내가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테니 잘 지켜봐. 도깨비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거리고는 작은 항아리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어부는 재빨리 항아리 뚜껑을 꼭 닫아버렸어요. 흥, 작은 항아리 속에서나 실컷 재주 부려라. 어부는 도깨비가 든 항아리를 번쩍 들어 바닷속에 풍덩 던져버렸답니다. 이야기를 산 할아버지 옛날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서만 사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무엇을 하면 심심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자루 사오자고 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꺼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였지요. 할아버지는 올커니 하고는 이야기를 사러 돈 두 냥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사올고 하며 들판으로 나갔는데 웬사람이 논두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 곁으로 가서 이야기 하나 파시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심코 그러시오 하고 대답은 했는데 할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황새 한 마리가 훌쩍 날아와 논바닥에 내려앉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보고 훌쩍 내려앉는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이야기인 줄 알고 얼른 훌쩍 내려앉는다 하고 말을 받았지요. 이번에는 황새가 먹이를 찾느라고 기웃기웃하니 이 사람이 기웃기웃한다 했고 다음에는 황새가 무언가를 찾았는지 들여다보니까 들여다본다 했고 그러다가 황새가 먹이를 집어먹으니까 집어먹는다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이야기가 훌쩍 날아갈까봐 기웃기웃한다 들여다본다 집어먹는다 하며 얼른 얼른 받아서 꼭꼭 챙겼지요. 황새가 먹이를 다 먹고 헐헐 날아가니까 이 사람은 황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며 헐헐 날아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황새 날아간 쪽을 보며 헐헐 날아간다 하고 말을 받아서는 가져온 자루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 한 자루를 챙기고는 자, 이야기값이요. 하며 돈 두냥을 주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봤답니다. 할머니는 얼른 이야기가 듣고 싶어 저녁을 일찍 해먹고 설거지를 마친 다음 할아버지 앞에 바싹 다가앉았어요. 영감, 어서 이야기 자루 좀 풀어보시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도둑놈 하나가 담을 훌쩍 뛰어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훌쩍 내려앉는다. 했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깜짝 놀랐겠지요.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나? 하며 사방을 기웃기웃했습니다. 그때 또 기웃기웃한다. 했습니다. 도둑놈은 정말 저를 보고 그러나 하고 문구멍으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안에서 들여다본다. 하는 겁니다. 결국 들켰나 보다 싶어서 부엌에가 숨으려고 실실 기어가다 보니 솥 안에 푹 삶아놓은 콩이 있었습니다. 도둑놈은 배가 고파 얼른 한 움큼 집어먹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집어먹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은 방 안에서 자기가 하는 짓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구나 생각하고는 얼른 뒤돌아서 담을 넘었습니다. 더 있다가는 잡히게 될 게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에서 헐헐 날아간다. 하는 겁니다. 들림없구나. 내가 하는 것을 모두 다 보고 있어. 하고는 아무것도 못 움치고 도망을 갔답니다. 도둑은 도망을 치면서도 내가 도둑질하러 들어간 것을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며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생선짐을 지고 그 집으로 생선을 팔러 갔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생선 한 마리를 들고 할아버지가 있는 방에다 대고 영감 이놈을 잡을까요 말까요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도둑은 이 말을 듣고 앞뒤도 안 가리고 주랭랑을 쳤어요. 생선짐은 그대로 놔두고 말입니다. 자기가 도둑질하러 들어갔던 걸 알고 잡을 거냐고 묻는 줄 알았거든요. 이래서 할아버지는 둔양주고 이야기를 사서 온 동네 잔치를 할 만큼 많은 생선을 얻었답니다. 옛날 옛날에 어떤 아이가 살았는데 그 애는 밤만 되면 부엌에다 오줌을 누웠습니다. 날씨는 춥고 밖은 깜깜하고 요강에다 노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부엌에다 오줌을 누기로 한 거지요. 하룻밤이면 또 모르겠는데 밤마다 오줌이 마려운 겁니다. 그때마다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가 아궁이에다 대고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사는 조왕신이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밤마다 오줌을 누니 지린내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화가 난 조왕신은 산신령한테 달려갔습니다. 우리 집에 사는 아이놈이 밤마다 부엌에서 오줌을 누워 내가 죽을 지경이오. 이놈을 혼 좀 내주시오. 산신령도 고약한 생각이 들어 호랑이에게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가 내려와 이 집 대문에서 두리두리 살피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이는 또 오줌을 누러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날씨가 더 추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오줌을 누우면서 나는 집에서도 이렇게 추운데 호랑이님은 산에서 얼마나 추우실까 하고 중얼중얼 한 겁니다. 밖에 있던 호랑이가 이 말을 듣고 저렇게 마음 착한 아이를 어떻게 잡아먹나 대신 예쁜 색시나 하나 얻어주어야겠다 하며 돌아갔어요. 호랑이는 예쁜 색시를 얻어주려고 동네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동네에 가니 혼인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색시는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방 안에 예쁘게 앉아있고 사람들은 잔치 음식을 만드느라고 야단법석이 났지요. 호랑이는 색시가 있는 방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가 얼른 물고 달아났습니다. 색시 집에서는 호랑이가 색시를 물고 갔다고 난리가 났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색시를 물어다가 아이네 집 마당에다 던져놓았어요. 콩 소리가 나서 뛰어나가 보니까 어떤 색시가 기절해서 널부러져 있는 겁니다. 아이는 얼른 이 색시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끓여 입에 흘려넣고 미음을 쑤어서 조금씩 떠먹였지요. 한참을 그러고 나니 색시가 눈을 부스스 떴습니다. 며칠 후 색시는 몸이 다 나았어요. 아이가 잘 돌봐주어서 말입니다. 색시는 자기를 살려주는 인이라며 아이와 결혼을 했지요.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백록담 이야기 옛날 옛적에 힘이 세고 활을 잘 쏘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어느 날 한라산으로 사슴 사냥을 하러 갔지요. 숲 속 저만 치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이윽고 사슴이 보이자 사냥꾼은 활 시위를 당겼어요. 사냥꾼은 연달아서 활을 쏘았지만 사슴들이 어찌나 재빠르던지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답니다. 사냥꾼은 평소에는 사슴을 잘 잡는다고 소문난 사냥꾼이었습니다. 또다시 사슴이 나타났지만 사냥꾼은 번번이 사슴을 놓치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영 신통치가 않구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냥꾼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냥꾼의 머리 위로 새 한 마리가 지나가더니 바위 위에 앉는 겁니다. 사슴 대신 새라도 잡아야겠다 싶어 사냥꾼은 재빨리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는 맞지 않고 포르르 날아가더니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사냥꾼은 다시 한 발에 화살을 쏘았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허탕인 겁니다.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세 번째 시위를 당겼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를 맞혔을까요? 새를 빗겨서 낮잠을 쿨쿨 자고 있던 햇님의 배를 맞히고 말았답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햇님은 벌떡 일어나서 외쳤지요. 아이고 배야, 내 이놈 맛 좀 봐라. 그래서 사냥꾼이 서 있는 한라산 봉오리 정상을 뻥하고 걷어차 버렸답니다. 햇님의 발차기가 어찌나 새던지 그 바람에 산 꼭대기가 잘려나가 바닷가에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제주 안덕면 사계리 지경 바닷가에 있는 산방산이랍니다. 그 덕에 한라산 정상은 움푹 들어갔고 그게 백록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부린 선비 옛날에 도술을 아주 잘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도술이 신통한지 도깨비도 못 당할 정도였어요.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서쪽 산 꼭대기에 떡 서 있고 시퍼런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다가 독수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무엇으로나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 있고 또 남에게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잘난 채를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절대로 도술을 부리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그가 도술을 부린다는 것을 몰랐지요. 도술을 부리는 이 사람에게는 과거에 늘 낙박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과거 시험을 보느라고 살림을 돌보지 않아서 쌀, 독이 바닥난 지 오래였어요. 아내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품을 팔아 겨우 죽을 끓여 먹고 사니 살림살이가 오죽하겠나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뗄 감도 없고 그런데 먹을 것마저 없으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선비는 할 수 없이 돛을 부리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선비는 친구에게 사정을 했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때까문커녕 새때죽도 못쓰어먹게 생겼다네. 어떻게 돈 좀 만들어줄 수 없겠나? 자네는 뭐든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질 않나? 친구는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을 선뜻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돈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일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일을 해보게나. 아닐세 지금 그럴 시간이 없네.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러지 말고 돈을 좀 만들어주게. 그러자 친구는 아주 난처해하며 작은 이불 한 장을 주었습니다. 이 이불을 아랫목에 놓고 있게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아랫목에 손을 넣어 은돈아 나와라 하고 말하게 그러면 은돈이 한 양씩 나올 걸세 하지만 하루에 딱 한 번만 해야 하네 너무 욕심을 내서는 큰일이 날 것이네 선비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오자마자 아랫목에 이불을 놓아두고 그 속에 손을 넣고 한 양만 다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불 속에서 정말 은돈 한 양이 만져졌어요. 신이 난 선비는 은돈 한 양을 가지고 먹을 것을 마련하여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몇 년은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편안해지자 선비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에 한 양씩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더 많이 가지고 가면 나는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게 아니야 손을 넣기만 하면 은양이 나오는데 뭐 하루하루에 하나만 빼 안되겠다 하고는 선비는 그날부터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은양을 빼고 또 손을 넣고 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불 속에서는 은양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것 봐 친구 참 왜 하루에 한 양만 가져가라고 한 거야 이렇게 좋은 것을 그렇게 선비는 욕심을 부리고 매일매일 원하는 만큼 은양을 꺼내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은양을 꺼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욕심을 부려 도술이 통하지 않았던 걸까요? 선비는 지난 시간들을 후회했지만 다시는 동전이 나오지 않았고 그 후로 다시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가족을 그리워한 청년 아주 오랜 옛날 삼방산 아래에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슬아에 자식이 없어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하러 삼방산에 올랐다가 삼방굴 옆을 지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엿보았더니 아주 귀여운 가난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부부는 산신령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고 산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모아 큰 잔치를 벌였어요. 삼방산 신령님의 덕으로 얻었다고 하여 이름을 삼방덕이라고 지었습니다. 삼방덕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삼방덕은 심성이 고을뿐 아니라 자랄수록 용모가 빼어나 온 고을에 소문이 잦아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질투였는지 삼방덕이 점점 화사하게 피어나기 시작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삼방덕은 부모를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어요. 그때 고승이라는 총각은 혼자가 된 삼방덕이 안쓰러워 자주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인을 하였지요. 그런데 새로 부임한 고을의 사또가 삼방덕의 뛰어난 미모를 보고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승이 없는 틈을 타서 사또는 혼자 있는 삼방덕에게 수작을 부리거나 재물로 환심을 사보려 했지요. 그때마다 삼방덕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럴수록 사또의 집착도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포졸들이 삼방덕의 집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고승을 관하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고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버렸지요. 그리고 그날 밤 사또는 강제로 삼방덕을 차지할 생각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어이 내 너를 차지하고 말리라. 위기의 순간 삼방덕은 요염하게 웃으면서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리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곤란합니다. 하룻밤만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삼방산으로 올라가 기도했답니다. 서방님 전 영원히 당신의 여자로 남겠습니다. 그러자 삼방덕에 몸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바위로 변해버렸습니다. 바위굴에서 태어나 다시 바위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지금도 삼방굴에는 삼방덕이 변한 바위 밑으로 쉬지 않고 물이 떨어져 작은 샘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물줄기를 남편을 그리워 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흘리는 삼방덕에 눈물이라 여기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삼방덕의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우가 나타나는 물가 옛날 제주도에 여우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간을 빼먹는 여우가 자주 나타난다 해서 여우물이라 불렀지요. 깊은 밤 어떤 선비 한 명이 말을 타고 이 물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데 꼭 여우가 나타날 것 같이 분위기가 묘한 밤 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여쁜 여인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선비는 그렇지 않아도 혼자라 쓸쓸하고 무서우니 같이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아주버님 어디까지 가시니까 같이 벗을 하여 갑시다. 이렇게 여인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함께 벗을 하자니 선비는 반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이 꽤 예뻤기 때문에 더욱 기뻤지요. 선비는 여인을 배려해 말에 타길 권했습니다. 앞자리가 안전하니 앞에 타시지요. 선비는 앞자리를 내주며 말했지요. 여자 몸으로 어떻게 남자 앞에 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뒤에 타겠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뒤에 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몇 번이나 신랑이가 오가는 가운데 선비는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종종 여우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생각나자 덜컥 겁이 났지요. 하지만 똑똑한 선비는 여우를 잡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여인이 여우로 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포 자락으로 꽁꽁 싸맨 다음 채찍질을 해서 빠른 속도로 말을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마음먹었던 여우는 도리어 자기가 당할 것 같아 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제 갈 길에 다 이르렀으니 이제는 절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선비는 들은 척도 않고 더욱 말을 빨리 몰았습니다. 나리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내릴 곳을 지나왔습니다. 여인은 몸부림을 치며 말했어요. 그리고 선비를 해치기 위해 여우로 변신을 하려 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빠르게 말을 달려 집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선비는 큰 개 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개들은 항상 선비를 맞이하곤 했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선비의 말방울 소리를 듣자마자 개들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어요. 선비는 때를 놓치지 않고 등에 단단히 동여메였던 옷걸음을 풀고 여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그 순간 개가 여인에게 손살같이 달려가서 세게 물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벼랑간 한 마리 여우로 변하더니 피를 흘리며 마당 가운데 나동그라져 버렸어요. 그 뒤로는 여우물에 여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리의 순발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괴롭히던 여우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늦은 밤에도 마음 편히 여울물을 지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허물어진 땅집 옛날에 이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자연의 이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은 순리대로 이루어지며 사람은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날씨가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거기에 적응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순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고 주어진 자연환경에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 초하룻 날이었어요. 이자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획을 파고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꼭 무덤과 같았어요. 깜짝 놀란 이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집에 무덤을 만드느냐 아이들이 흙을 다독이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땅 집입니다. 이자가 목소리를 높여 다시 물었지요. 땅 집이라고 왜 땅 집을 만들지 아이들 중 한 명이 자랑스레 대답했습니다. 겨울을 지내려고요. 땅 집을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에도 좋고 길쌈하는 아주머니들에게도 좋아요. 아무리 지독히 추운 때라도 이 안은 훈훈한 봄날씨와 같아서 손이 얼어 터지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들은 이자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어찌 그것을 거스르려 한단 말이냐. 겨울이 덥고 여름이 춥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느냐. 아이들은 뾰로통한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자가 설명했어요. 예성인들은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배옷을 입도록 해두었어. 그런 준비를 해두면 겨울도 여름도 여유있게 지낼 수 있어서였지. 그런데 또다시 땅집을 만들어서 추위를 더위로 돌려놓는다면 이것은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짓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그 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한 아이가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땅집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이자는 화를 참는 듯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땅속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뱀이나 두꺼비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춥다고 구레만 엎드려 있는 것은 너무나 좋지 못한 일이야. 하지만 아이는 아직 할 말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구레 엎드려 있지 않고 길쌈을 하면요? 그건 좋은 일 아닌가요? 이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허 길쌈도 제 시기가 있는데 시기에 맞춰 하면 되지 왜 하필 겨울에 땅집에서 하려는 것이냐? 아이는 지치지 않고 또 물었습니다. 그럼 화초는요? 땅집에서 꽃과 채소가 자라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풀과 나무는 봄에 새싹이 도단하서 여름동안 자라고 겨울에 시드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야. 그런데 지금 땅집에서 새싹이 도단한다면 어느 시기에 자라겠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가을이니 겨울동안 자라겠지요? 이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철을 너긴 식물을 길러서 구경거리로 삶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야.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이지. 그러고는 더는 말할 것도 없다는 듯 아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땅집을 헐어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용서치 않고 매를 때리겠다. 이자의 서슬에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땅집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는 땅집을 지었던 재료를 뗄나무로 썼습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흑과 백의 이야기 어느 날 새까만 흑과 새하얀 백이 만났습니다. 백이 먼저 말을 건넸지요. 흑아 너는 왜 그렇게 시커멓고 칙칙하니? 그러면서도 어째서 깨끗이 씻지 않는 거야? 나는 희고 깨끗하니까 가까이 다가오지 마. 내 몸을 더럽힐까 두렵구나. 그 말을 들은 흑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더럽힐까 두렵다고? 넌 내 자신이 희고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깨끗하기는 커녕 썩은 흙이나 똥보다 더 더러워. 뭐라고? 썩은 흙이나 똥보다 더 더럽다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더럽게 여길 수 있지? 백은 화를 버럭 냈습니다. 나는 맑고 깨끗한 물로 씻고 가을 햇볕을 쬐어 말린 것 같이 맑고 희지 검게 물들이는 염료도 먼지나 흙도 나를 더럽힐 수 없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것은 없다고. 백의 말에 흙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너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나를 더럽게 여기지만 나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네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내 말대로 네가 깨끗하고 내가 더러운 걸까? 아니면 내가 깨끗하고 내가 더러운 걸까?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를 일이지. 내가 논쟁하면 너도 논쟁할 테고 내가 따지면 나도 따질 테니 이건 너와 내가 따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해보면 어떨까?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를 좋아라 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가 있니? 없지. 생각해봐. 사람들이 젊고 건강할 때 머리털은 무슨 색이지? 그야 검은색이지. 백의 대답에 흑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청춘을 머무르게 하고 발그레한 얼굴을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두 나란 말이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검은 머리는 흰머리가 되고 사람들은 너나 없이 거울을 잡고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 족집게로 흰머리를 뽑아내지. 과연 흰머리가 기쁨이고 아름다울까? 희고 깨끗한 것이 좋기만 한 것일까? 백은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흑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지요. 머리카락만이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똑같지. 너무 깨끗하거나 고결하기만 한 사람이 출세한 경우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어. 백인은 성품이 맑다 보니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고 굴원은 성품이 깔끔하다 보니 명라수에 빠져 죽었어. 그런데 조맹은 신분이 귀하고 개신은 부유해서 한껏 사치를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껏 인생을 즐겼지. 이들 가운데 누구의 삶이 빛나고 누구의 삶이 초라할까? 누구의 삶이 성공한 것이고 누구의 삶이 실패한 것일까? 백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흑은 목소리가 더욱 당당해졌어요. 너는 밝고 말고 옳고 크고 깨끗한 것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부귀영화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돈과 폐물은 온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인데도 너는 지푸라기처럼 세모 없는 것으로 여겨 또 수많은 말과 곡식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데도 뜬구름처럼 하찮게 여기고 너 때문에 사람들은 추위에 떨고 줄이고 실망에 빠지고 고생을 하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백이 뭐라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흙이 가로 막았습니다. 뜬구름 같은 인생은 길지 않고 세월은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지 미쳐서 정신을 잃고 본심을 잃어버려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너를 따라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할까? 그러나 나는 모호한 가운데 티와 먼지를 모두 끌어앉지 재화와 보배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듯 당연히 여기고 높은 벼슬과 막대한 부도 마다하지 않지 구할 수 있다면 사양하지 않고 구하고 받을 수 있다면 사양하지 않고 받아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비단옷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따뜻하게 느끼고 떡 벌어지게 차린 음식을 두고 사람들은 너나 없이 흡족하게 여기지 자기 몸과 자기 집을 이롭게 하면 누구나 다 마음에 들어하고 흡족하게 여기지 이 때문에 온 세상이 휩쓸리듯 오직 나에게 모여들어 우리는 너나 없이 편안하고 늘 웃음이 가득해 죽을 때까지 즐기고 놀아도 부귀가 여러 대 동안 끊어지지 않는단다 흙이 잠깐 쉬었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너와 함께하는 깨끗하고 맑은 자들을 좀 봐 초라한 집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씹씹하게 살고 있어 집안에는 가재도구 하나 없어 사방 벽이 황량하고 끼니도 자주 걸을 지경이지 옷은 짧아서 추위에 떨게 생겼고 손발은 얼어서 트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목은 비쩍 말랐어 위험에 빠져 죽게 생긴 자들은 다 그래 너는 벼슬은 높아도 누각을 세울 땅이 없고 높고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난하여 살기가 어렵지 살아생 전에는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했고 죽어서는 자손들에게 생계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나 없이 너를 경계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면서 혹시라도 따라올까 염려하는 거야 또한 사람들이 너나 없이 나를 사랑하여 다가오느라 급급해 하면서 혹시라도 잃게 될까 염려하는 것이고 너는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대상이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상이야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천한 것이고 모여드는 것은 귀한 것이지 나는 귀한 것이 깨끗한 것이지 천한 것이 깨끗한 것인지 귀한 것이 더러운 것인지 천한 것이 더러운 것인지 몰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더럽다고 여기는 것으로 썩은 흙만한 것이 없어 썩은 흙을 보면 모두 더럽다고 침을 뱉고 지나가지 지금 세상에서는 너를 매우 천하게 여기고 있어 지나가면서 더럽다고 침을 뱉고 가는 게 어디 썩은 핵본이겠니 알아들었으면 썩 꺼져버려 나한테 더럽다는 말 같은 건 하지 말고 백은 멍하니 정신을 잃고 서 있다가 한참 만에야 말했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이 없구나 오늘날은 진정 너의 시대이니 내가 어찌 감히 말할 수 있겠니 그러고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답니다 지혜로운 아이 옛날에 놀기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집에 붙어있질 않았지요 얼마나 쏟아내는지 밥 먹을 때 말고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인 아버지는 자나깨나 걱정이었어요 잠시라도 앉아있어야 글을 읽을 텐데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앉아서 글을 읽는 버릇을 들일까 궁리하다가 하루는 좁쌀을 세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정승은 궁궐로 가면서 좁쌀 한 마를 아이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것도 아주 큰 말로 한 마리 였습니다 오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다 세어 놓아라 아이는 알겠다며 넙죽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밖으로 나가 뛰어 놀기만 했어요 잠깐 잠깐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 일 말고는 코빼기 조차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걱정이 된 이집 머샘들이 물었습니다 도련님 대간마님께서 돌아오시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지만 아이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아이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에야 강아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몸에 강아지가 흙을 묻히듯 아이의 몸에도 흙이 잔뜩 묻어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한 머슴 에게 돼빡과 숟가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머슴이 돼빡과 숟가락을 가져오자 아이는 좁쌀 한옵을 퍼내더니 한 숟가락씩 목슬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 머슴들을 불러서 빨리 세어달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좁쌀 한 숟가락 세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옵만 정확하게 세면 한 말은 금방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한 말은 열대이고 한 대는 열 호비니까 한 호배 좁쌀이 몇 알 들어가는지 계산한 다음 백을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순식간에 좁쌀 한 말을 다 세어놓았어요 바로 그때 정승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다 세어놓았느냐 네 아이에게 좁쌀 한 말을 센 이야기를 듣더니 그 녀석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했습니다 정승은 안 것입니다 앉아서 주어진 공부를 하는 것보다 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지혜를 배운 아이가 더 똑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아이는 실제로 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나중에 큰 정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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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물은 많고 깨끗한 물이 적다면 그리고 깨끗한 물이 그 깨끗함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면 깨끗한 물은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다수 대다수가 흙탕 물이라고 해서 깨끗한 물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기에 더욱 더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